안녕하십니까 식스입니다 제가 요즘 라이딩 할 때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오리오리 악력기라고 이게 악력기입니다 이 녀석은 상당히 건전한 악력기예요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거 제가 미니게임 식스2 할 때 그 상품으로 걸었잖아요 딸배 배틀해가지고 그겁니다 이거 프로들이 트레이닝하는 영상을 보니까 요 스트레스볼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볼 같은 거를 손에 꽉 쥐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훈련이라던데 엠이닐 콜라더랄 리그먼트 엠이닐 콜라더랄 리그먼트 엠이닐 콜라더랄 리그먼트 얘도 악력기인데 좀 말랑말랑해요 이 악력기를 스트레스볼 삼아 들고 다닙니다 뭔가 이렇게 요런 훈련도 해주면 전문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번에 제국씨랑 강습영상 찍었잖아 강습영상 찍으러 갔는데 제국씨가 이거 오리오리 악력기를 갖고 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좀 갖고 놀았는데 제국씨 자전거에 물통 케이지 달아주러 갈겁니다 뒤에서 제가 악력기 게임하고 있어 까져가지고 말이야 됐다 됐다 악력이 너무 약해 으악 으악 깨졌다 아 그 두 손으로 깹니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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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65킬로? 왜 두 손으로 막 끼고 앉아있어 이거를? 난 연약하니까 헬스장 헛단했네 42킬로밖에 안 나 42킬로 다시 해볼게 야 이거 어린애 얘기 아닙니까? 왜? 아니 소년장사도 이거보다 많이 나오겠다 난 연약하니까 보이시죠? 이거 다 쓸데없는 근육 쓸데없는 근육 아침마다 헬스장 다니는 많아 다시 한 번 아아 깨졌다 55나다 55 어디요? 야 53 안 깨졌잖아 아이 꼽수수면 깨지지 표정 봐 상남자이 쎄 빨리 줘봐 해봐 이거 뭘? 남자 싸움 이게 뭐야 이게 남자도 이렇게 하세요 안 했어요 초등학교 안 했어요 짧다듬어 garm 아 유치해 이러다 봐 좋아 오 예뻐 으 emplee 으으 원래 헬스장에서 그런 소리대요 으하하하 LEE 사실 humbled 13개갔다 15개 되어야 겠ょ 40개? 15개? 아 헬스장 15개 집착한다 아 힘이 안들어가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 10개 15개 이런거 되게 집착하더라 야가치 짓다 내가 해볼게 30개 되면 되는거잖아 40키로가 아 진짜 잘한다 되게 쉽게 한다 집에서 연습해요? 안하는데 그걸 못해 아 여기 힘이 강해지는 어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다 30개 이제 아니 나 20개 넘었어요 무슨 20개 날면 넘었네 아 지식이 남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